안녕하세요 랍크닉스의 테이하리입니다. 오늘은 피자와 관련해서 저의 에피소드와 관련된 표현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커피테리에서 친구들하고 피자를 먹을 때 친구들이 뭔가 뿌려 먹는 거예요. 저는 사실 피자 먹을 때 잘 안 뿌려 먹거든요. 그런데 막 뿌리면서 It's way better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피자에다가 크러쉬드 페퍼를 뿌려 먹으니까 훨씬 나은 겁니다. 그래서 알게 된 표현입니다. 한번 살펴보시죠. 훨씬 낫다는 표현을 It's way bett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문법을 배울 때 뭔가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 파스를 꼭 기억하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much가 있지만 나머지 a lot, much, even, far 하면 이제 far, 그리고 s 하면 still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파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원어민들이 제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는 way를 쓰는 겁니다. 그 다음번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way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. 알고 봤더니 그 way가 훨씬이라고 구어체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way가 길, 방법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 way가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. 오늘 잘 기억해 두시고 뭔가 맛이 훨씬 낫다. 뭔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 It's way better이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의 락쿤 잉글리시도 구독자 여러분께서 항상 It's way better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락쿤 잉글리시의 테리였습니다. Peace